네, 오늘의 마감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마감딜 키워드입니다. 부릉부릉 정체된 자동차주, 분노의 질주 보여줄까라고 정해봤습니다. 오늘의 마감딜은요, GL스토리의 박창윤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릉부릉 자동차주라고 적어봤는데, 부릉부릉 못하고 있는 게 자동차주입니다. 제가 오프닝하면서 바로 엔달러 이야기도 했고, 니케이지수도 이야기도 했어요. 니케이지수가 빠진 이유가 수출주들이 우르르르 하락하면서 지수도 함께 끌어내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자동차주에는 어떻게 보면 수혜를 입을 수 있나?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되나 싶거든요. 사실 엔화 강세가 되었을 경우에 대표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이 일본과 수출 경쟁을 하고 있는 자동차주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그로 인해서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반응에 대해서 먼저 점검을 하고, 그에 따른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 니케이가 무려 2.5%나 빠졌어요. 특히나 그 안에서 대표적인 자동차, 수출주라고 할 수 있는 대표주인 도요타가 무려 8.4% 넘게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도요타는 빠졌는데 오히려 현대차는 현시점 2% 가까이 올라와 버렸죠. 즉 차별화된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 미국이나 유럽 시장에서 점유율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측면에 놓고 보았었을 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수출에 따른 가격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장중에 달러에 대한 엔화 한율이 150원대를 깨고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종가기준 150원대 기록을 했지만 149원대까지 찍어주면서 지난 연초에 기록했었던 부분 그때 160원대까지 올라갔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워낙 엔화 강세에 따른 이에 따른 반사,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업종으로 자동차가 계속 점검이 되고 있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만약에 엔화 가치가 1% 상승할 경우에 한국 수출은 오히려 0.61%포인트 증가할 것이다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수치적으로도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증명을 하고 있고요. 한국무역협회 2022년 기준 한의 수출 경합도를 보게 되면 석유 제품이 가장 경합이 높고요. 0.82% 이렇게 보이고 있고 자동차 그 부품이 0.65로 그 뒤를 따르고 있는 부분이니까 당연히 마찬가지로 이 엔화 강세에 따른 수출 경쟁력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자동차 가격이 확실히 싸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이야기를 했으면 요즘의 주식시장에서는 사실 미국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 대선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이어질 거고 연말까지 자동차주에는 영향을 줄 수도 있을 텐데 일본 엔화 움직인다고 해서 사실 미국 이슈가 더 세잖아요. 이거는 대선 끝날 때까지는 좀 불안한 이슈로 남아있는 게 아닐까라는 걱정이 들거든요. 미국 대선과 엮어서 좀 보면 어떨까요? 사실 미국 대선에서도 항상 언급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죠. 지금 미국 대선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 자체는 결국은 관세율 인상에 대한 얘기를 트럼프와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와 더불어서 친환경차 보조금 관련된 부분을 일부 축소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트럼프 진영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내용으로서 우리가 좀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선 관련해서 정책적인 부분에서 분명히 이런 부분을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 자체가 만약에 수익 관세를 크게 인상을 하게 될 경우에 10%를 일괄적으로 인상을 한다고 했죠. 그리고 중국산은 60%까지 일괄적으로 인상하는 부분이고 이게 시작이고 추가적으로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미국 시장에서의 이런 점유율 관련해가지고 추가적인 인상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가 발목을 잡는 요인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친환경차 보조금 축소 즉 IRA 법안에 따른 이런 세제 혜택을 주는 부분을 일부 축소하거나 폐지할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우리나라 완성차뿐만이 아니라 2차 전지 전기차 업종 그리고 반도체 이런 부분까지도 악재 요인으로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1기 때 그때의 현대차 그룹의 정의를 보시면요. 그때 그 한 7.2%에서 미국 시장에서 트럼프가 퇴임할 때 보니까 8.3%까지 좀 일부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이런 관세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SUV 점유율 그리고 믹스 개선에 따른 또 친환경차 이 부분이 강하게 올라오면서 좋은 성과를 보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런 관세라든지 이런 어려움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우리 국내 시장에서 국산차가 즉 현대차와 기아가 자라고 있는 하이브리드 경쟁력을 바탕으로 미국 시장에서의 믹스 개선과 점유율 확대 이런 부분은 좀 더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실적을 통해서도 증명을 했잖아요. 현대차가 확실하게 4.2조 기록을 했고 기아가 3.6조 기록을 하면서 합산해서 거의 8조 가까운 영업이익을 거둬들였고요. 국내 내수 시장은 역성장에도 불구하고 미주 유럽 시장에서의 믹스 개선이 확실하게 성과를 얻었고 특히나 하이브리드 쪽 이쪽이 크게 약진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좋은 모습이 포착이 되었죠. 현대차 자체적으로 보더라도 제나시스 브랜드가 크게 약진하는 모습을 우리가 숫자로 확인했었고 그리고 현대차 쪽과 기아의 합산 이런 마진율을 보시면요. 지금 두 자릿수를 기록을 했거든요. 10.8%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된다면 단순히 관세로 인한 가격적인 부분 이외에도 지금 본질적인 경쟁력 자체가 미국 내에서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부분은 부담 요인이 될 수는 있는 거지만 확실한 경쟁력 자체가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 최근에 현대차와 기아가 지금 미국 시장에서 지금 잘 하고 있는 이유가 될 수 있겠죠. 말씀해 주신 대로 현대차 실적이 진짜 좋았습니다. 4조 2,791억을 발표했는데 사실 요즘에는 실적 좋다고 다 잘 가는 장세도 아니고 말씀해 주신 대로 아무리 경쟁력이 올라온다고 한들 정체적인 이슈가 계속해서 주가를 건드릴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숫자 잘 나오고 경쟁력이 있으니까 볼 수 있다고 해석해도 될까요? 사실 최근에 많이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맞아요. 최근에 반도체 많이 빠졌고요. 자동차 많이 빠졌습니다. 즉 국내 수출을 이끌어가는 전차가 수출 잘 나오는 수출 데이터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고점 대비해서 적게는 15% 많게는 20% 이상씩 이렇게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놓고 보았었을 때 우리가 주식장의 입장에서 주가 이런 부분을 놓고 보면 단계적인 납부 과대 자체가 나타나고 있는 것 자체는 맞는 것 같아요. 지금 현대차의 경우에도 최근에 이런 실적은 잘 나오는데 주가는 빠졌기 때문에 PER는 지금 5배 전후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포워드로 당겨놓고 보면 PER이 5배 언더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놓고 보면 충분히 우리 현 시점에서 주식 투자자 관점에서는 현대차는 좀 긍정적으로 봐줄 수 있는 요인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이 정책적인 불확실성 그리고 앞으로 이제 대선이 미국 대선 11월이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도 한 3개월 정도 남았잖아요. 많이 남았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헤리스와 트럼프, 아직까지 헤리스는 결정이 된 건 아닙니다. 유력한 거죠. 이 지지율 등락에 따라서 이에 따른 정책 관련된 종목들은 급등락 이런 부분은 앞으로 한 3개월 동안은 좀 더 지속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이런 불확실성이 있지만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수요 둔화, 쾌즘, 이에 따른 영향으로 인한 실적의 단기적인 급락 가능성 자체는 상당히 낮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개인적으로 많이 빠졌을 때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치적 이슈 말고 수급적인 이슈로 좀 끌고 가볼게요. 사실 현대차가 올해 초부터 올해 초의 종가가 1월 2일 종가가 15만 7천 원이었다가 지금 신고가가 29만 9천 5백 원이에요. 이만큼 끌어올릴 수 있었던 건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이겠죠. 3분기에 밸류업 지수 나오고 ETF도 나온다고 하고 거기에 현대차가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밸류업과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고 현대차도 여기에 포함이 되니까 긍정적이겠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왜 저는 밸류업에 들어가는 다른 종목을 사고 싶은 걸까요? 사실 밸류업으로서 가장 먼저 언급이 되었던 쪽은요. 금융주 그리고 지주사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현대차를 비롯한 이런 수출주 안에서도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올해 기준으로 현대차가요. 지금 PBR 자체는 0.6배 그리고 PR 자체는 앞에서 한 5배 언더라고 말씀드렸는데 올해 말 기준으로 4.95배고 내년 기준까지 보았었을 때 4배 초반까지 떨어지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싼 거 자체는 맞습니다. 하지만 항상 발목을 잡는 게 주가죠.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연초대비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게 부담스럽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금융주도 정말 이렇게까지 오를 일이야 싶지만 계속해서 실적이 개선이 되고 이런 부분을 주주 환원책을 계속해서 내놓으니까 심지어 KB금융은 분기균등 배당책까지 꺼내들면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먹어주는 것 같습니다. 많이 손이 안 나가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실적과 그리고 이런 배당과 이런 주주 환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결국 두 개를 압축이 될 것 같아요. 저평가되어 있지만 지주사 사시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차라리 실적이 잘 나오면서 손은 잘 안 나가는 자동차 관련이나 금융주, 그 안에서도 은행주 이런 쪽을 살 수 있겠죠. 그러한 측면에서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포트를 좀 찾아보니까 봐야 하는 게 CEO 인베스터데이 이거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봐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투자자분들은 CEO 인베스터데이? 이게 뭐지?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좀 정리해 주실까요? 구체적으로 이제 8월 28일 날 현대차 그룹에서 CEO 인베스터데이를 개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향후에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이겠죠.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수요 둔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그리고 향후 전략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될 것인가. 그런 구체적인 전략에 대해서 발표하는 자리이고요. 여기에 주주 환원책 이러한 부분도 같이 나올 수가 있는 거겠죠. 일단 전기차 쾌증 관련되어서는 최근에 우려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사실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완성차 신차 판매가 미국 시장에서 3개월 연속 둔화가 되고 있거든요. 4월부터 둔화가 되기 시작을 해가지고 4월, 5월, 6월 달. 특히 6월 달에는 작년 동기 대비해서도 무려 3% 넘게 지금 신차 판매 수요가 둔화가 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현대차, 기아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미국 시장에서 지금 잘 하고 있지만 향후에 업황이 둔화가 되면서 이런 부분이 실적이 피크아웃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부터 계속 들어왔던 얘기이지만 이게 좀 더 뼈아프게 다가오는 거겠죠. 그런 것들이 1차적으로 같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고 이걸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사실 지금 미국 시장에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기 위해서 하이브리드 그리고 SUV 중심으로 자동차 자체를 재편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딜러에게 주는 수수료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상당히 낮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의 제네시스 브랜드 자체가 상당히 좋은 평가를 얻으면서 미국 시장 내의 점유율 자체를 계속 끌어올리고 있는 이러한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보조금 관련해서도 이런 부분을 받기 위해서 조지아 신공장을 통해서 하이브리드 생산량 자체를 계속 꾸준히 확대를 하고 있는 이런 전략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생각을 해놓고 본다면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주주 입장에서는 그래 알겠어 너희 돈 잘 버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우리한테 주주 환원책을 어떤 걸로 가져갈 거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이번에 밸렵 대응을 위해서 인도 법인 IPO 성사 시에 최대 4조 원이 넘는 돈이 들어오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물론 이런 전기차 추가적인 투자 미국 신공장 투자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일부 우리에게 환원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그러한 부분에서 이렇게 놓고 보았었을 때 어느 정도 CEO 인베스터데이에서 그에 따른 고체적인 답안까지는 아니더라도 실말이라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기대감이 주가의 어느 정도 하반을 막아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거의 현대차는요. 29만 9천 5백 원까지 6월 28일자 기준으로 올라왔었거든요. 그러던 주가가 지금 현재는 20만 원대 중반까지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뭐 저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단기적으로 보면 한 달 사이에 무려 20%가 넘게 이렇게 빠진 거겠죠. 그러한 측면이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오히려 CEO 인베스터데이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현 시점에서는 하반을 어느 정도 잡아주는 가운데 어느 정도 투심의 변화 이런 부분이 나타나게 된다면 현 시점에서 추가적인 이런 추세 이탈을 했지 하향 이탈을 했지만 다시 한번 복귀 가능성까지도 충분히 점쳐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그룹에서 하고 있는 CEO 인베스터데이라는 건 2019년부터 애널리스트들을 대상으로 했던 IR을 공개로 전환하고 이름을 바꿔서 유튜브로도 생중계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략을 발표하고 주주하는 책 같은 것들도 나올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잘 확인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 갑자기 궁금해진 게 인도법인 IPO 이야기 나오면서 주가 더 끌어올렸었잖아요. 이거는 다시 이야기가 나온다면 조금 더 주가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다 반영이 됐을까요? 어느 정도 반영은 되었다고 봐요. 근데 지금 현대차 지금 보시면 4조래니까. 그렇죠. 돈 들어오는 게 4조고요. 사실 이와 관련되어가지고 추가적으로 현대차에 업사이드된 요인만 그때 10조 얘기를 했고 그에 따라서 최소한의 주가는 적게는 19%에서 많게는 30%까지 추가적인 업사이드가 있다고 얘기를 했고 그러한 부분이 반영이 되면서 이제 지난달 6월에 거의 주가는 30만원까지 올라가기도 했었죠. 그 이후에 지금 시장은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고점 대비 20% 정도 떨어졌고 그 얘기가 나오기 전 가격으로 이미 돌아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상장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게 된다면 분명히 이런 부분이 다시 한 번 반영이 될 수 있고 지금이 신고가라서 어느 정도 이게 완전히 다 반영된 가격이면 어느 정도 거기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이겠지만 지금은 다시 한 번 그 밑으로 다시 한 번 주가는 내려왔거든요. 그러면 이게 구체화될 때쯤에는 다시 한 번 주가는 반영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해 주신 부분이 현대차에만 영향이 있을까요? 아니면 현대차 그룹주 내도 같이 좀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뭐 그룹주들도 당연히 그에 따른 수혜를 같이 볼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근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가 저는 궁금한 거거든요. 사실 완성차가 제일 좋아요. 현대차와 기아가 제일 좋을 것 같고요. 특히 현대차가 이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에 따른 영향이 있을 수가 있는 거고 사실 인도범인에서 돈이 들어오게 되면 그 돈을 다 우리 한국으로 가지고 와서 주주 환원체에게 써주면 좋겠지만 그런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도범인에 관련된 신공장 증축을 하는 부분이고 거기에 동반해서 같이 진출할 수 있는 계열사들 즉 그렇게 본다면 현대 모비스나 현대 위아 그리고 현대 오토웨버 등 관련된 그룹사들뿐만이 아니라 1차 벤더라고 얘기하고 있는 HL 만두나 그리고 성화의 택 화신 SL 이런 대표적인 부품사들이 인도 쪽으로 같이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짧게 부품사들 코멘트 더해주세요. 이미 인도범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짧게 이렇게 포인트 말씀을 드리면요. 현대 오토웨버가 스마트 팩토리 인포테인먼트 자율주행 차량 중심의 SI 업체인데요.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스마트 팩토리 싱가포르 이쪽에 범인뿐만이 아니라 인도범인도 그와 관련된 캐파 증설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될 경우에 현대 오토웨버의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같이 따라갈 수 있는 쪽으로 최근에 드라이브 걸고 있는 쪽이 이런 하이브리드 쪽이잖아요. 그걸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코리아 FT나 세방전기 같이 고마진을 거둬갈 수 있는 하이브리드카 관련된 종목들이 이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탑백주는 현대차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앞에서 쭉 말씀드렸는데 직접 돈 꽂히는 쪽이 어디예요? 현대차잖아요. 그렇죠. 현대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말하면 서운하니까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갈게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현대차가 지금 보시면 고점 대비 20%나 빠졌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놓고 본다면 최근에 이제 나타나고 있는 실적 둔화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는 그래도 낙폭 과대에 따른 분명히 어느 정도 저가 매수 자체는 충분히 유입이 될 수 있는 가격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지금 25만 원 전후에서 어느 정도 가격적으로 치고받는 흐름이 지금 이쪽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 시점 시가에서 충분히 매수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기존의 고점인 30만 원 같이 한번 제시를 해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좀 작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손절가는 23만 원으로 하락폭 자체는 좀 제한적으로 지금은 놓고 보았었을 때 한 6, 7% 이상으로 좀 제한적으로 좀 가져가면서 리스크 관리와 그리고 업사이드 이런 부분을 열어놓고 현 시점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차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GL스토리의 박창윤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